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우리 풍만이들 수능 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하루하루 자신과 싸움을 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와 전쟁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봄기운을 느끼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런 서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6월 7일 전국 모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이 치르게 될 6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6월 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졸업생이 함께 응시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라는 것입니다 졸업생들은 수능을 이미 경험해 봤고 고3 학생들은 내신과 수시에 집중할 시간에 수능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수능에 강할 수밖에 없죠 6월 모의평가는 이런 졸업생들이 함께 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인 전국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 위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 주관의 모의평가고사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 경향과 출제 유형 난이도까지 직접 파악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그냥 수업시간에 쪽지 시험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냥 대비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풍만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대비에 대한 몸과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처럼 자 6월 모평은 EBS 교제를 연계하여 출제가 되고 시험시간 역시 실제 수능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전날 시험 전날의 멘탈 관리도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을 먹는 시간과 습관 또한 시험을 보면서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문제를 막 풀다가 막히는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문제 푸는 데에 정확한 시간 배분 등등 마치 수능 당일처럼 우린 6월 6일 전날부터 몸과 마음을 잘 잡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존 모평 기출문제를 시험시간에 딱 맞춰서 몇 회를 풀어보면서 시험 당일의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 훈련을 해주셔야 만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훈련이 거듭되면서 수능 당일 우리는 평상시처럼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 잡기 자 지구과학에서 상위권 풍만이들은 전 단원의 내용을 고르게 고르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의 실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위권 풍만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어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 단원에서 출제되는 대여선 문제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그냥 찍는 그런 행동이 나와서는 확 깨워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점수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 점수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천체 파트 장풍이들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용어 정리 및 개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 자신의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한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자체로 고쳐 풀어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오개념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준비를 잘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과학 과목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솔직한 과목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다시 한 번 긴장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할 때입니다 지구력으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란 말을 들으면 장풍이는 아직까지도 무진장 떨립니다 근데 그 떨림이 걱정과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설레임의 두근거림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풍만이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부족한 단언 꼼꼼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의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정말 최고의 결과가 되고 최고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풍이는 늘 계속 기도하고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 이제 오늘 우리 풍만이들 corresponds 감사합니다.